안녕하세요. 코리안 스낵 ASMR 황닥입니다. 오늘은 땅콩품은 오징어볼 입니다. 롯데마트에 오늘 장보러 갔었는데 오징어의 땅콩과 비슷하게 생긴 땅콩품은 오징어볼 라는게 있어서 맛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려 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격 그러니까 이제 좀 가격을 저렴하게 나온 거라고 해서 나온 건데 일단 뭐 밖에 생긴 모양새로는 똑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칼로리랑 이런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985 kcal. 이거 다 먹으면 거의 하루 필요한 칼로리의 한 절반 정도를 먹는 겁니다. 나트륨이 38% 있고 지방이 89% 그러니까 1일 영양성분제 89%가 돼서 좀 지방이 좀 맞습니다. 또 안쪽에도 포화지방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의 특징은 땅콩 우주볼은 오징어와 엄산된 땅콩을 우리 입맛에 조화시킨 전통 고급 스낵으로 바삭바삭 하면서 고산 땅콩의 뒷맛이 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의 술안주,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 여행할 때도 함께 하는 좋은 스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네, 오징어 땅콩과 비슷한 양으로 이제 되어 있고 이제 가격은 이거 한 봉지에 1500원 이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땅콩과 비슷한 양으로 이제 되어 있고 이제 가격은 이거 한 봉지에 1500원 이었습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확인 un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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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콩은 오징어볼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성비는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배불리게.. 저녁 먹고 간식으로 먹은 거지만 배부르게 먹고도 절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맛은 오징어 땅콩과 큰 차이가 없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조금 더 눅눅한 느낌? 약간 좀 바삭바삭한 느낌이 조금 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이 좀 덜 매는 거기도 하지만 오징어 땅콩 특유의 좀 바삭바삭함이 조금 덜 한 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뭐 가성비로서는 최고이니까 추천드립니다. 땅콩콩은 오징어볼 오늘 코리안 스낵 ASMR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